지난달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한 환자가 흉기로 난동을 뿌렸습니다. 입원 환자인 50대 A씨는 간병인의 얼굴을 폭행한 뒤 흉기를 들고 간병인과 환자를 위협했습니다. A씨는 거치대 높이가 마음에 안 든다며 드라이버를 가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사물함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.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경찰은 A씨가 환자인 점을 고려해 페이저건 대신 방패로 진압했습니다. A씨는 자택에서 심정질을 일으킨 뒤 회복하기 위해 입원 죽인 상태였습니다.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. 아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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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